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오만둥이 회! 햇 오만둥이가 나와서 올해도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이쪽은 통으로 준비했고요 이거는 반으로 썰어서 위에 참기름 뿌렸어요 소스는 초장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콩부차 복숭아 맛 콩나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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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단문도 왜 안 짜지? 단문도 왜 안 짜지? 단문도 왜 안 짜지? 참기름 뿌린거 맛있다 단문도 왜 안 짜지? 너무 맛있어 그래도 역시 단문도 왜 맛있어요 그래도 역시 단문도 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해요 고소한 맛 독튀김 치즈스틱 치즈스틱 떡도 조심하세요 떡도 조심하세요 중독독독독독독독독 소스는 엄청나게 잘 어울려요 소스가 너무 맛있어 바로 먹은 게다가 계란을 먹으면 더 맛있을거에요 손님과 손님은 가져가서 계란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계란을 먹으면 더 맛있을거에요 딸기맛 너무 맛있다 왕꽃이네 이런거 씹기 힘들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정말 맛있다 정리를 먹었어요 구멍이 참깨 너무 맛있었죠? 너무 맛있었죠? 진짜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죠?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진한 소스에 찍어서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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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고추는 소스에 담백한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고 호로록이 안되고 2번째 맛 2번째 맛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햇 오만둥이 회를 먹어보았는데요 작년이랑 자장년보다도 올해가 더 안짜고 더 맛있었어요 오만둥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나중에 찜도 해먹고 국에도 넣어먹고 해야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